나는 기혼 나는 미혼 나는 종훈이의 절친한 형 나는 태규형의 절친한 동생 나는 사랑스러운 시아본비의 아빠 나는 사랑스러운 반려견 마루의 아빠 공감대가 있을까 싶은 두 사람이 만나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 나누는 시간 비공감 댓글 처음이네요 비공감 댓글 했을 때 이렇게 호흡이 딱 맞았던 게 이게 확실히 친분이 있다는 게 중요하긴 하네요 아침봉 수요일 코너입니다 비공감 댓글 시작했고요 저와 작품도 굉장히 많이 찍고요 절친한 배어입니다 윤종호 씨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윤종훈입니다 보호는 라디오를 통해서 인사 한번 해주세요 카메라 보고 아 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에 나와서 굉장히 영광이고 기쁘고 그래도 아까 소개를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사실적인 소개 집에서 바로 나오신 거 맞죠 그렇습니다 고네은 님이 집에서 걍 나온 거 같아도 저 정도면 나와도 되는 거 아니에요? 대단합니다 행복한 라니 님 꾸안꾸 이거 참 어려운 건데 이걸 해내셨네요 8986 님 아침부터 윤종훈 배우님이라니 여러분 날씨 좋다고 뛰쳐나가지 마세요 보라보니 아침봉 날씨가 더 맑네요 조혜영 님 종훈 오빠 너무 잘생겼어요 7인 시리즈 종훈 오빠 보려고 신청한 건 안비밀요 어떻습니까? 지금 종훈 씨를 보기 위해서 솔직한 종훈 씨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많은 칭찬을 해주고 계시는데 이런 거를 직접적으로 들으면 어떤가요? 민망합니다 그리고 제가 앞에서 더 그런 게 있죠 네 민망하고 이거를 또 우리 봉디께서 읽으시니까 더 민망하네요 저도 미칠 것 같아요 저희끼리 만나면 이런 얘기 안 하거든요 저와는 2017년이죠 그렇죠 드라마 리턴을 통해서 처음 만나고 그 후에 펜트하우스까지 함께 했는데 제 첫인상은 어땠나요? 그 당시에 첫인상이요? 그때 이제 저희가 주요 배역들끼리 따로 모여서 리딩을 하자고 그렇죠 그렇죠 그랬죠 그랬죠 근데 제일 마지막에 나타나셨어요 아 제가 제일 그래서 아 역시 스타는 제일 마지막에 오는구나 글쎄 나보다 더 스타가 있었는데 아니 근데 저는 그런 게 있어요 이제 작품을 하면 대부분 리딩을 하잖아요 아 저는 그 처음 만나는 자리가 너무 민망해요 그래서 좀 일찍 가기도 뭐하고 그래서 좀 시간에 맞춰서 가려고 하긴 하는데 좀 최대한 그 시간의 그 끝머리에 가려고 하긴 합니다 종훈 씨는 어떤가요? 저는 항상 제일 먼저 가해서려고 하는 편입니다 아 종훈 씨는? 네 왜죠? 어쨌든 제가 이제 시간이 늦는 거에 대해 굉장히 예민하고 일찍 가서 좀 여유있게 한 5분 10분 정도 있는 걸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뭐 다른 사람들 오면 그 사람들도 좀 보기도 하고 그럼요 다 인사하죠 한 분씩 한 분씩? 이렇게 앉아서 그냥 손만 이렇게 뜨나요? 아닙니다 잘 일어나서 인사하고요 그리고 우리 봉스타님 보다 항상 일찍 오죠 제가 아 그렇죠 일찍 옵니다 최근에 SBS 드라마 7인의 탈출 7인의 부활 시리즈가 드디어 끝이 났습니다 이게 2022년부터 작품을 했으니까 횟수로 3년 차인데 19개월간 함께했던 양진모라는 캐릭터 떠나보내면서 한마디를 해주긴 해야 될 것 같아요 한마디 해준다면 뭐라 할 수 있을까요? 잘 가라 고생했다 이 정도로 한마디 하고 싶어요 굉장히 담백하지만 저는 이 횟수로 3년 동안 찍는 동안 옆에서 직접 보기도 하고 듣기도 했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또 자주 만났어요 그런데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을 것 같아 오히려 저도 이제 펜타우스에 그 이규진이라는 캐릭터 떠나보내때 정말 담백하게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잘 가라 맞아요 그 정도 말 왜냐하면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어마어마한 작품을 하고 오셨습니다 이게 또 시즌1 시즌2가 있었어가지고 더 오래 촬영을 했죠 5922님이 윤종훈 배우님 차기작 소식 좀 전해주세요 TV에서 자주 보고 싶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지금 차기작이 결정된 게 있을까요? 아직 없습니다 아직 없고요 제가 며칠 전에 회사 통해서 들은 소식은 가시권에 있는 작품이 있다 이 정도까지 들었습니다 그러면 조만간 뭐 듣게 될 수도 있겠네요 아마 좋은 소식으로 전해드리고 싶네요 요즘 업계가 불황이라고 하는데 역시 윤 배우님은 다르긴 하네요 업계 얘기까지 갑자기 다르긴 하다고요 결혼 유무 출생 나이도 다른 저와 윤종훈씨가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소한 논쟁과 갈등 상황을 각자의 생각대로 공감해드립니다 의견을 자유롭게 마음껏 보내주시고요 50원에 유료문자 샵 1077 긴 문자는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편도 이용 가능합니다 사연 소개된 모든 분께 기능성 100에 보내드릴게요 질문 받는 동안 조문씨의 근황 토크를 해볼 건데요 작품 끝나고 지금 굉장히 시원하게 이발을 하셨어요 이게 개인적으로 자른 건가요? 아니면 뭐 다음 작품 없다고 하셨으니까 뭔가 작품이 끝났으니까 아 뭔가 새 출발을 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자른 건가요? 후자죠 후자입니다 그러니까 전자 후자 다 맞는 거죠 개인적으로 잘랐고 작품이 끝났으니까 이제 후련하게 좀 털어보자 이런 느낌으로 잘랐고 지금 많이 자랐어요 원래 거의 삭발에 가까웠죠? 그러니까 제가 삭발까지는 아니었는데 거의 군대 가는 정도의 컷을 해가지고 원장님이 더는 절대 안 된다고 거의 윗머리 수준으로? 더는 더 못 잘라주시겠다고 이게 조문씨랑 제가 또래니까 저희 학창시절 때는 그 정도로 머리를 자란다는 건 어떤 반항이 있다는 거잖아요 마음속에 나는 뭔가를 보여주겠다 내 마음속에 어떤 걸 보여주겠다 아닙니다 반항 전혀 아니고요 신선함과 리프레쉬하는 그 느낌을 좀 가지고 싶어서 그러니까 또 오랫동안 한 작품에 매달려 있다 보니 이제 좀 털건 털고 또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시작하고 싶어서 근데 그게 리프레쉬가 될 것 같기는 해요 머리를 확 자르면 근데 안 되더라고요? 아 그래요? 별 의미가 없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런 느낌으로 했는데 별 의미도 없고 가족들도 못 알아보고 그리고 저는 그것보다 더 황당했던 게 그 리프레쉬 하려고 여행 갔다 오셨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사실은 오랫동안 작품을 했고 그 작품이 쉬운 작품은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종훈씨가 멍 때리는 거 있잖아요 그걸 하려고 바닷가에서 정말 계속 파도만 봤대요 근데 리프레쉬를 하려고 그것도 봤는데 너무 오랫동안 바라봐서 화상을 입어서 이도 화상을 입어서 죽을 뻔했습니다 결국 그것도 리프레쉬가 안 되고 근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완벽한 그늘막이었어요 완벽한 그늘막이었고 제 몸을 다 가리고 있었고 근데 저도 한 번도 안 해봤던 거니까 해본 사람이 안다고 나중에 와서 들어보니 사방팔방에서 다 타는 거라고 아 이게 반사가 돼서 빚이 반사도 되고 자외선이 여러 군데에서 다 오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얼굴도 다 타고 많이 회복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우리가 영화에서 보던 그런 장면을 연출하면 안 된다 그러면 남는 거라고는 2도 화상 정도 근데 되게 좋았어요 되게 좋았는데 저녁때가 되니까 느낌이 약간 이상한 거예요 어? 아픈데 뭔가? 그래서 죽을 뻔했습니다 이거 약간 스테로이드 스테로이드 약 먹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느낌? 그래서 제가 타이레놀을 안 챙겨갔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 화상의 타이레놀이 진통효과가 좋더라고요 며칠을 그거 먹고 참았어요 종훈씨 진짜 제 방송에 오셔서 그냥 얘기를 하시네요 제품명을 이럴 때는 우리가 노래를 들으면 됩니다 종훈씨의 추천곡을 들을 건데 봉태규의 처음 보는 날을 추천해 주셨어요 이유가 있나요? 아 그럼요 이게 또 우리 봉디님께서 또 진행하는 또 첫 라디오고 그리고 제가 축하드린다는 의미에서 또 봉태규님이 진행한 라디오에서 봉태규님이 부른 노래를 듣는다는 게 얼마나 큰 또 감회가 새롭습니까? 아 제가 이거를 미리 알았으면 라이브로 준비할 걸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이거 이 정도는 라이브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종훈씨를 위해서 그럴 걸 그랬네요 아쉽지만 오늘 라이브는 아니고요 종훈씨의 추천곡 이거는 뭐 제가 시킨 건 아닙니다 봉태규의 처음 보는 날 듣고 올게요 윤종훈씨의 추천곡 봉태규의 처음 보는 날 듣고 왔습니다 아 목소리가 여려요 네 23살이었으니까요 미성애 고네은님이 역시 라이브보단 음원 제가 라이브를 몇 번 했거든요 이한나님이 봉룡케미 너무 좋아요 라디오 나온다는 소식에 간만에 해치지 않아 정주행했는데 다들 자주 모여주시면 좋겠어요 송승희님이 엄기준씨와 술자리 자주 드신다고 TV에서 봤었는데 얼마나 자주 모이시나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저희가 얼마나 자주 모이죠? 아주 자주는 아니죠? 아주 자주는 아닌데 얼마 전에 봤죠 얼마 전에 봤죠 얼마 전에 보였잖아요 얼마 전에 보고 유산균 음료를 그렇죠 출연료로 종훈이 형 아 그 기준씨가 받은 유산균 음료를 저희가 나눠받았죠 그렇죠 종종 모입니다 강푸른 님도 두 분 진짜 찐친이신가봐요 대화마다 웃음이 끊이질 않네요 같은 작품을 해더라도 찐친이 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렇게 친해진 계기가 있을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저희 계기가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친해질 사람은 자연스럽게 친해지고 사실 안 친해질 사람은 그냥 동지로서 그리고 그냥 사회는 나쁘지 않지만 평범한 사회적인 관계로 이제 지내게 되잖아요 그래서 뭐 안 친해진다고 해서 서로가 서로를 안타까워할 필요도 없고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거니까 저희는 자연스럽게 친분이 형성된 것 같아요 계기라기보단 맞아요 어떤 특별한 어떤 계기가 있었나? 아니 근데 굉장히 자연스럽게 친해졌어요 그렇죠 기준씨랑도 그렇고 그냥 아주 자연스럽게 친해진 것 같습니다 네 도윤서님이 봉디와 두 분이 굉장히 친해 보이는데 두 분 만나면 주로 무슨 얘기를 나누세요? 연기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하시나요? 라고 보내주셨거든요 어떤가요? 그렇죠 일단 저는 약간 가끔 봉디님께서 전화가 오면 긴장이 돼요 왜죠? 왜냐하면 한 번 전화하면 30분 1시간을 안 끊어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아시죠? 전안근이 아플 정도로 전화를 통화하거나 귀가 뜨거워질 정도로 핸드폰이 핸드폰이 뜨거워져서 근데 뭐 여러 가지 얘기 진짜 많이 다 나누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연기 얘기도 하고 작품 얘기도 하고 부동산 얘기도 가끔 하고요 본빛이야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형수님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건강 얘기도 하고 정말 맞아요 거의 모든 얘기를 다 하는 것 같아요 가족들 얘기도 하고 맞아요 맞아요 가리지 않고 다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인생에 가장 친하다고 생각하는 두 형들이 이제 태규형과 기준형인 것 같아요 기준형한테는 저희가 한번 여쭤보긴 해야 되는데 왜냐면 이제 또 엄기준씨는 아니 왜냐면 엄기준씨는 너무 친한 사람이 많잖아요 아 네 근데 이제 저도 제일 친한 사람이 이제 엄기준씨랑 윤종훈씨거든요 네 아 또 이런거 해야겠네요 엄기준 봉태규 한 명만 만나러 가야 한다면 누구에게 엄기준 나한테도 한번 물어봐줄래요? 나한테도? 네 어? 엄기준 윤종훈 한 명만 엄기준 완전 엄기준 윤종훈씨와 함께하는 비공감 댓글 4부에서도 이어갈게요 음 음 굿몰린 새로운 하루가 now start it 모두 어디론가 각자의 걸음을 걷지 아름다운 네 아침에 별일 없는 보통의 오늘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아침봉 4부가 시작됐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봉글에 여러분이 보내주신 비공감 댓글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네 그럼요 여러분도 사연 들으시면서요 의견 있으시면 보내시고요 첫 번째 사연은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천혜선님의 비공감 댓글 사연입니다 제가 누나인데요 남동생에게 제가 보통 문자를 좀 길고 다정하게 보내는 편인데 남동생은 항상 다섯 글자 내외로만 답장을 보내서 섭섭한 마음이 들어요 답장 짧게 보내는 걸 개인의 특성이라고 생각하면서 쿨하게 넘어가야 할까요? 아니면 짚고 넘어가야 할까요? 마침 두 분 다 누나들이 있더라고요 남동생들은 다 그럽니까? 어떤가요? 종호 씨 이거는 뭔가 성향이라고 봐야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저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그리고 남동생들은 다 그렇다기보다 천혜선님과 남동생의 관계가 어떤지 한번 근본적으로 그렇죠 왜냐하면 저도 뭔가 제 심기를 불편하게 하거나 저에게 좀 못되게 굴었다거나 이렇게 되면 저도 문자가 물결이 잘 안 나가더라고요 저는 단어를 안 쓸 때도 되게 많아요 이응 이응 이렇게 할 때도 많아요 누가요? 여기 봉디님께서? 저희 누나들한테 오 이렇게 오 크 이렇게 오케이 근데 이게 남동생들은 그렇다기보다는 종호 씨 말대로 천혜선님이 한번 살펴봐야 돼 이 동생과 무슨 일이 있었지? 그러면 알지 못하는 어떤 삐짐이 존재할 수도 있어요 근데 또 이거를 너 문자 다정하게 보내야 되지 않겠니? 라고 보내는 순간 맞아 거기서 또 싸워 어 내가 뭘 너는 약간 이런 식으로 가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한번 그 관계를 한번 네 돌아봐야 된다 3482님이 저도 누나만 셋인데 단답으로 해요 쿨하게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또 뭐 이러다가 다시 사연이 좋아지기도 하고 그러면 긴 문자가 오기도 하고 네 그럴 거예요 네 그러면 박선영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은 종훈 씨가 읽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 박선영님께서 저는 오프라인 쇼핑을 좋아해요 무조건 입어보고 사야 하는데 남편은 온라인 쇼핑을 좋아합니다 돌아다닌 쇼핑을 정말 싫어해요 다만 안 보고 사기 때문에 후회할 때도 있어요 둘 다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쇼핑 스타일이 다르니까 힘드네요 이건 어떤가요? 아 저는 사실 쇼핑을 거의 안 합니다 맞아요 종훈 씨는 쇼핑 거의 안 하잖아요 네 쇼핑하기까지 여력이 없고요 다른데 들어가는 아 근데 근데 그 뭐야 이제 워낙 요리하시는 걸 좋아하시니까 장은 어마어마하게 보시잖아요 예전에 좀 그랬는데요 일단 사치는 안 하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제 스스로 저를 봤을 때 차 되게 좋은 거 타고 다니지 않으세요? 아 오늘 아 그러면 저기 SUV 저기 그거 한 번 갈까요? 봉디님 차 예전에 다시 돌아오면 예전에는 장 많이 보고 요리도 되게 좋아하고 그랬었는데 저희 이제 같이 셋이 예능 한 번 했었잖아요 네 그때 너무 많은 밥을 하다 보니까 조금 요즘에는 아직 여파가 남아있어서 양 조절이 좀 좀 쉽지 않고 그리고 이제 작품을 오래 하다 보니까 집에서 밥 챙겨 먹기가 아 힘들어서요? 뭔가 하루 종일 예를 들어 촬영하고 이렇게 들어가면 아무것도 하고 싶지가 않아요 아 그렇죠 그게 약간 그런 느낌이야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대단한 거 퇴근하고 왔는데 아 또 여기서 또 밥까지 내가 차려야 되라는 그런 느낌이죠 엄청난 거죠 네 저는 이제 쇼핑을 좋아하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사실 온라인 쇼핑몰도 반품이 되게 잘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각자 좋아하는 방식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유세영님은 오프라인에서 가서 보고 온라인으로 구매 온라인으로 구매를 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아마 이런 분들은 그럴 거예요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이 더 싼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거는 특히나 뭐랄까요 부부관계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인정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내가 봤을 땐 좀 아닌 것 같아도 뭐 그래 남편은 저럴 수 있어 저 사람은 저럴 수 있어 라고 그냥 인정해주는 게 오히려 편합니다 네 다르거든요 사람마다 네 이제 너무 많이 사시면 이제 여러 가지 비닐과 종이박스가 많아지니까 적당히 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윤종훈 씨 입장에서는 그렇죠 네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요즘엔 온라인 쇼핑도 심지어 해외 직구도 반품이 잘 된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5869님이 연상연하 커플입니다 남친이 늙었다고 자꾸 놀립니다 어쩔 땐 그냥 넘기지만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으니 그 말이 짜증도 나고 화도 납니다 이럴 때 어찌해야 될까요 이거 어찌해야 되죠 너도 이 나이와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니까 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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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곧이야 아니 근데 이거는 너무 별론데 저는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죠 그럼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럴 때는 제가 잘 쓰는 말이 있거든요 남친에게 뜨거운 맛을 보내줘야 된다 어떤 뜨거운 맛입니까 그만하자 너 자꾸 그런 식으로 하면 그만하자 아 진짜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얘기하냐 이거는 저는 아주 단호하게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건 이제 좀 부정적인 뜨거운 맛이잖아요 긍정적인 뜨거운 맛으로 어떻게 해요 난 아직 너보다 훨씬 더 어린 친구들과의 기운이 있다 아 그건 좋은 방법인데 난 얼마 전에도 사실 너보다 두 살 어린 친구에게 신호를 받았다 이렇게 그리고 스킨십도 훨씬 강하다 내가 너보다 아니면 이게 제가 했던 이 부정적인 뜨거운 맛과 지금 조문 씨가 얘기했던 긍정적인 뜨거운 맛 두 개를 합치면 어떨까요 나 얼마 전에 너보다 두 살 어린 누군가에게 신호를 받았다 그러므로 우리 그만하자 그럼요 보통은 보통은 대부분의 커플들이 사실 좀 혼동하잖아요 기간이 오래되거나 아니면 이제 자주 만나다 보면 이 사람이 소중한지를 갑자기 망각하게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혼동에 안 휩싸이시면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거는 저는 예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사랑하는 사이도 이거는 너무 예의가 아니야 그럼요 할 얘기가 있고 안 할 얘기가 그렇죠 이런 건 너무 화가 나는 것 같아요 서영화님도 헤어지고 더 젊은 분 만나면 안 되나요? 아니요 이건 더 젊지 않아도 돼 좋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면 젊고 안 젊고는 중요하지 않고 하여튼 좋은 사람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예를 들어 더 젊은 분을 만나면 그 전에 만났던 분에 대한 복수는 되겠으나 이게 뭐 사랑이 꼭 복수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니까 그럼요 근데 어쨌든 좋은 사람이 많다 그리고 이 남친은 뜨거운 맛을 봐야 된다 그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잖아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드네요 노래 한 곡 들을 텐데요 영화 라라랜드 OST에요 이것도 윤종훈님의 추천곡인데 어나더데이 오브손 이거는 어떤 연유로 추천을 해주신 거죠? 이거는 가사에 버스비 적은 버스비를 내고 여기까지 왔다 이런 뭐랄까 내일에 대한 얘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처음 연기를 제대로 하기 위하여 두 달치 고시원비를 들고 서울로 상경했던 그 순간이 많이 생각나더라고요 요즘에 약간 제가 돌아보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이 노래를 또 봉디와 함께 들으면서 울면 되나요? 그때를 떠올리면서 같이 저희가 또 어려운 시절을 떠올리며 배틀을 다시 한 번 떼고 누가 더 어려웠는지 저희 종종 그런 배틀을 하거든요 윤종훈씨의 추천곡입니다 영화 라라랜드 OST 어나더데이 오브손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아침봉 배우 윤종훈씨와 함께 하고 있고요 양성호영님께서 두 분 티키타카 너무 웃겨요 크크크 3562님 두 분 만남하는 것 같아요 이 케미로 빨리 프로그램 같이 하나 하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항상 꿈꾸고 있죠 그럼요 그럼요 해치지 않아 같은 프로그램을 또 하게 될 날 항상 손꼽아 기다리고 있고요 그래서 많은 예능 작가님들 감독님들 연락 주십시오 언제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비공감 댓글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967님이 보내주셨고요 고3 아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 녀석이 갑자기 무슨 바람이 들었는지 배우가 하고 싶다며 연기 학원에 보내달라는 겁니다 물론 두 분처럼 훌륭한 배우가 된다는 보장만 있다면 열심히 지지해 줄 텐데 엄마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아이가 이 길로 성공할 수 있을지 너무 불투명해서 걱정이에요 시기도 시기고요 연기 학원 등록해 주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호되게 혼내서 공부나 하라고 해야 할까요? 두 배우님의 의견이 궁금해요 어떤가요? 이런 사연을 보면 이게 이제 연기를 전공하고 연기를 배우신 분들이 예를 들면 여러 분야에서 굉장히 열심히 또 꼭 작품하고 배우로서가 아니어도 굉장히 성공하시고 훌륭하게 사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어느 순간 생각해 보니까 연기를 꼭 전공하면 유명세를 타야 하고 연기를 했으니까 배우로서 굉장히 성공해야 된다는 강박강념에 많은 분들이 좀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연기라는 거를 시작을 했으면 우리가 알고 있는 TV에 나와야 되고 인지도가 쌓아야 되고 유명해지고 이래야 된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루저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되게 놀랐고 근데 만약에 연기를 연기 학원을 다니고 연기가 정말 좋아서 열심히 하실 수 있잖아요 그 이후에 아이가 꼭 배우가 아니더라도 다른 길로 열심히 사는 모습과 성공하는 모습을 봤을 때 그 모습 자체로도 이제 훌륭하게 생각하고 부모로서 굉장히 좋으시다면 저는 괜찮을 것 같고요 아니 꼭 연기 학원을 다녔으니 얘는 무조건 TV에 나와야 하고 배우로서 뭔가 유명세가 있어야 하고 옆집 아주머니가 나한테 어 아드님 TV에서 너무 유명한 배우잖아 그 말씀을 꼭 들어야겠다면 저는 반대합니다 아 그러니까 1967님이 어떤 마음 상태냐 이게 중요하다 부모님의 마음 상태가 아마 가장 중요하지 저는 그리고 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연예인이라고 하는 직업군이 특수하긴 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그걸 넘어서서 특별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잖아요 어떤 직업이든 성공이 보장되어 있는 직업은 없어요 그럼요 연기뿐만이 아니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이가 다른 직업을 선택한다고 해도 그건 보장이 될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럼요 그럴 때 제가 꼭 드리는 말씀은 성공 그런 걸 떠나서 아이가 정말 원하고 좋아하는지 그게 제일 중요할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조은희 말씀대로 1967님이 어떤 마음 상태인가 성공의 기준을 어디다 두느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자식은 자체만으로 사실 소중한 거죠 허 마리아님께서 실패를 하더라도 자신의 선택으로 행동한 것에서는 배울 점이 생긴다고 생각해요 아이가 구체적으로 계획이 있다면 연기를 시켜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도 그래요 본인이 그냥 어? 나 TV에 나오는 연예인 어? 짱! 뭐 이렇게 해서 시작하면 물론 그걸 굉장히 고민을 해봐야 되죠 근데 정말 본인이 연기가 하고 싶고 뭔가 의지가 있다 그러면은 가볍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요 근데 만약에 어? TV 다 나오고 싶어 너무 짱! 했다가도 연기를 하면서 진지하게 맞아 바뀔 수도 있어요 바뀔 수 있어요 다른 사연 계속해서 만나보도록 할게요 7566님이 2년을 만난 여자친구가 있는데요 둘 다 결혼 정년기입니다 요 근래에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툭툭 내뱉는데 저는 아직 준비가 덜 된 것 같아서 부담스럽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여자친구에게 어떻게 말해야 기분이 안 상할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어떤가요? 왜 잘 보십니까? 이런 상황에서 근데 저는 그냥 그런 생각이 들려요 그러니까 이거 결혼 그런 걸 떠나서 나와 생각이 다른 거잖아요 그러면 기분이 안 상할 수가 없어요 아 근데 저는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 봉디님 의견을 많이 듣고 싶어요 왜냐면 형수님과 처음에 어떻게 서로 결혼에 대한 얘기를 주고받았는지 저는 그냥 두 번째 만났을 때 결혼하고 싶다고 얘기했고 하시시박 작가님이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의견을 주고 받은 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해요 저는 진짜 특수한 상황이거든요 저는 그냥 첫눈에 반했고 두 번째 만났을 때 결혼하자고 했고 다행히 그분이 같이 하자고 했고 그리고 지금 너무나도 다행히 잘 살고 있는 건데 이게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잖아요 약간 영화 같은 스토리예요 드라마 같고 근데 저는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떤 모르는 남성 혹은 두 번째 만났던 어떤 남성이 이런 얘기를 한다 그럼 미친 사람이다 그건 일반적으로 그거는 경계해야 된다고 저는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럼 그럼 형수님도 두 번째 만난 남자가 결혼하자 했는데 어 좋아 안 돼요 사실은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이게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 특수한 상황이라서 저는 적용이 안 되고 저는 7566님께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어떨까 싶어요 솔직하게 아직 준비가 안 됐다 나는 사실은 그냥 그렇게 얘기하면 정말 더 마음이 상하죠 왜 준비가 안 됐다고 생각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걸 너무 구구절절하게 생각하면 어떡하죠? 어쩔 수 없죠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생각이 다른 차이점에 대해서 연인과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최대한 마음 상하지 않고 어떻게 하지?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저는 잘못된 것 같아요 아 맞아 저도 공감해요 왜냐면 마음 상한다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에요 어떤 일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서로가 조금은 속상하고 그 이후에 풀어나가야 되는 근데 다른 의견을 가진 우리가 어떤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가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광고 듣고 와서요 윤종훈 씨랑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광고 듣고 왔습니다 8690님이 두 분 대화하는 거 들으니 저도 미소가 지어지네요 자주자주 나와주세요 봉디절친 짱짱맨 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너무 즐거웠고요 배우 윤종훈 씨와도 인사를 나눌 시간이 됐습니다 시간이 너무 빨라요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어떠셨습니까? 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끝으로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청취자에게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이렇게 봉디님이 진행하는 아름다운 이 아침입니다 봉태규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오늘 재밌게 들어주셨을지 어떠셨을지 잘 모르겠지만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저 또한 굉장히 영광일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불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끝곡으로는 보이즈 투맨 온 밴디든이 듣고 저는 내일 목요일에도 보는 라디오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괜찮은 하루가 될 겁니다 엘엘 에라우 에라우